인기가요 귀여워 아 이거 뭐냐고 세밀만 나왔어 세밀만 나왔어 진짜 웃겨 안녕 오랜만이다 너 왜 그때 안왔어 핑릉은 딱 맞는 거 알죠? 네이처 캐나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인기가요 왔습니다 지푸들도 제가 습관 머리를 만든머리 하는 모습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치킨이 만약에 끝나면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지푸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이따가 무대에서 봐요 매 순간이 설레이고 기다리고 떨려주시고요 역시 소희 선배님 프로 방송입니다 너무 반짝반짝해요 근데 저 오늘 그 밑에 크림 바를 때 손톱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하얗고 마이 고향 한국에 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 점프 점프 저 미국에 있을 때 유채랑 이런 상통을 자주 했거든요 그치 유채야? 맞아 조카들 보여줬잖아 맞아 하이 꼬모 뭐라 하지? 하이 유채 꼬모 엄청 오랜만에 인기가 일었어요 엄청 오랜만에 인기가 일었어요 너무 스윗 그래가지고 뭔가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야 우리 이거 팔면 집 한 채 가곤 아니지만 집 한 채 가곤 아니지만 어?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이제 무드살이 되나요 이제 세트자니 이거 이렇게 꼽어요 예쁘죠 오늘 엔딩 표지 이 업다운 할 때 업이랑 다운 조금 더 확실하게 할게요 오케이 너무 안맞은 파 다운 파 타운 파 연기 파 잘한다 아 난 아까 세모 언니 이거 할 때 아 나도 이게 날라가야 할까? 아니 나 하는데 옆에서 멤버들이 심하게 느껴져서 너무 따가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너무 차지해가지고 모두들 잘해놔야 되겠네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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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서 코 찔렀어 이렇게